오른지문 정리인데 이론총령리 과정이죠 저는 이제 고지했듯이 다른 과목은 아마 이론총령리가 2주에 걸쳐서 진행될 건데 학교로는 특별하니까 3주에 걸쳐서 할 거고 오른지문으로 쭉 기출에 나왔던 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과 다른 자격시험에서 최근 10년간 나왔던 기출 지문을 옳게 다 바꿔가지고 우리 좀 쉽게 해석할 거예요 다 오른지문이니까 쉽겠죠 중요한 건 오른 거를 쭉 읽을 때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키워드를 찾아서 이 단어가 나오면 이 개념이 나오면 가장 중요한 연관된 키워드를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찾는 연습을 통해서 나중에 동영 모의고사에 적용할 거고 백선 고생하셨죠 다시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들었는데 아직 못 풀었으면 빠른 시간 내에 풀어서 다시 한번 쭉 정리해보면서 중요한 거 이해 안 되면 외워야 될 거 체크해서 반복해서 공부해서 나중에 이제 동영 골 때는 다 60점 이상 무조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게 준비하시길 바라요 자 이제 보죠 첫 번째 테마 1의 부동산학에 의해 우리 이제 백선집에 오른지문이 같이 있죠 뒤편을 보면 앞편은 백선이고 뒤에 편은 이론 총정리 오른지문이니까 자 테마 1부터 보죠 우리 키워드를 찾는 연습이 중요하니까 이제 키워드 찾는 거에 중점을 두고서 옳은 지문이니까 쉬울 거예요 가볍게 읽어나가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떤 내용이 추가로 설명될 부분들은 설명을 간단히 할 건데 너무 막 자세하게 막 빡빡하게 적지 말고 중요한 정리가 필요한 거 나중에 이 단어가 떠올라야 내가 이걸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역시 여러분도 키워드를 찾아서 간단히 메모해놓고 다시 또 여러 번 보셔야죠 자 1번 보죠 자 부동산학에 추가하는 가치를 민간에서 한정해서 볼 때 중요한 단어는 민간에서 볼 때라는 얘기네요 민간에서 볼 때 뭘 더 중요시할 거냐라고 할 때 형평성 효율성이 나왔는데 뭘 중요시한다? 효율성 무조건 효율성이죠 부동산학은 잘하자라는 거예요 부동산 활동을 효율적으로 잘하자 그럼 이제 민간이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형평성을 더 중요시한다가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는 효율성을 중요시하는데 형평성과 균형이나 조화를 중요시한다 이걸 목표로 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형평성을 더 강조하는 건 없어요 이건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얘기고 부동산학은 자본주의에서 만들어진 학문이니까 자 민간 나오면 효율성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두 번째 보니까 연구대상 부동산학의 연구대상이라고 나왔네요 인간과 부동산을 연구한다고 하면 안 돼요 부동산 활동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모습 부동산 현상이죠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운 건 다 부동산 활동이죠 수요, 공급, 투자, 개발, 관리, 감정평가, 금융 이런 건 다 부동산 활동인 거예요 이걸 잘하자라는 것과 이걸 잘 못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있겠죠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부동산 현상이에요 예를 들면 주택에 대한 수요 공급을 잘 못 하면 주택 부족 문제가 생길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부동산 현상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이것까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학문이 부동산학이다 3번에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중요한 건 부동산학은 부동산학은 보니까 순수각이라 할 수 없다라고 나왔죠 순수각이라 할 수 없다죠 부동산학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추자연, 기초순수라고 할 수는 없다 기초순수라고 할 수는 없다가 중요한 거죠 추상적 학문 아니고 자연과학 아니고 기초순수각 아니다 라고 정리해야죠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건 종합응용사회과학이다 이런 말이죠 부동산학은 종합응용사회과학이다 부동산학의 접근방법 중 의사결정식 접근이라고 나왔네요 의사결정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투자결정이에요 우리가 이제 학기론에서 뭔가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투자결정 투자결정, 개발결정, 투자 왜한다, 돈 벌려고, 개발 왜한다, 돈 벌려고 금융결정도 있어요 돈을 빌릴 거냐 말 거냐 우리 뭘 고려야 돼요 이자율을 고려야 돼요 빌려서 투자해서 수익이 발생할 건데 이 수익률과 이자율을 비교해야 되겠죠 이자율이 크면 빌려도 손해이겠죠 이걸 무슨 레버리지? 부의 레버리지 이자율이 작아야 정의 레버리지죠 레버리지 효과를 얻으려면 남의 돈을 빌릴 건데 빌린 대가 이자율을 고려해야 돼요 이때 이자율을 다른 말로 저당수익률 그러면 이제 돈 빌려서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정의 레버리지가 나타나려면 이자율, 저당수익이 뭐해야 됐나? 낮아야 됐나? 이거 기억해놔야죠 그러면 의사결정은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다 돈 벌려고 하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인 거죠 의사결정 나오면 이윤 극대화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5번에 보니까 종합식 접근방법이라고 나왔네요 종합했다는 건 합쳤다는 거죠 여러 개의 측면을 합쳤다 뭐를? 법경기 우리가 복합개념 나오면 다 법경기죠 법경기를 합쳐서 복합개념으로 이해해 나가는 거 종합식 종합식 나오면 법경기의 복합개념 이렇게 나와야죠 자 5번에 보니까 부동산학의 원칙이 있네요 잘하자라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을 건데 예를 들면 능률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 안전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머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능률성의 원칙 잘하자예요 효율성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잘할 때 소유활동을 어떻게 잘해야 된다? 가장 좋은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연결을 해야죠 연결을 시켜야죠 이때 소유할 때는 최유효 이용 거래할 때는 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하는 건 잘하자라는 원칙 능률성의 원칙, 최우선 원칙이죠 능률성의 원칙 능률성 원칙 나오면 소유는 최유효 그 다음에 거래활동은 질서 확립 이렇게 나와야 되죠 부동산학은 여러 현실적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동산 문제, 부동산 현상이 문제로 나타나면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뭐다? 응용이에요 응용 그러니까 이론만 정립하는 게 아니라 실무에도 응용한다는 얘기예요 사회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계에서 나타난 현상들을 이걸 사회라고 얘기해요 이런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걸 다루는 응용사회의 과학이다 중요한 건 응용인 거예요 응용 사회, 여기 사회 문제니까 사회가 들어가 있고 이걸 여러 가지 문제를 이론만 구축하는 게 아니라 이론을 바탕으로 해결하려고 나서는 거죠 이런 걸 실무라고 해요 실무에 응용한다 이때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것 중에 부동산학을 정립할 때 이론을 정립할 때는 이론, 얘는 논리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논리성을 뭐라고 한다? 과학성이라고 그랬어요 과학성 그 다음에 실무에 적용할 때는 방법론적인 게 중요하다 방법,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기술성이 중요시 된다 그래서 실무는 기술성 이론은 과학성이 중요시 되면서 부동산활동이나 부동산학을 정립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임장활동으로 규정한다 임장, 현장에 임하는 활동이죠 자 그러면 임장활동이 되는 건 부동산이란 물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부동산이란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대물활동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 물건이 부동산인데 물건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니까 사람이 가야 된다 그래서 임장활동은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데 물건이 움직이지 않아서 사람이 가야 된다 부동성이에요 그래서 임장활동 나오면 부동성과 대물활동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대인활동 나오거나 부중성 나오면 안 돼요 우리 시험에서 부중성, 대인활동 둘 다 틀리게 나왔어요 하나만 바꾸면 안 되고 부동성과 대물활동 부동산이란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데 물건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가야 된다라는 거죠 임장활동 해야 되는 필요성은 또 이런 거죠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부동산을 전시하거나 진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뭔가 토지 사러 왔을 때 토지를 딱 전시해놓고 이거 보세요 사갈래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성 때문이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죠 현장에 그래서 현장에 임해서 우리가 부동산 정보를 알아야 된다 임장활동이죠 윤리에서 고용윤리 나왔네요 고용이면 사장과 직원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내부조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부조직에서 조직원 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용 나오면 내부조직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조직 고용 이건 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여기 내부조직원 간의 윤리를 조직윤리라고 한다 이러면 틀린 거죠 이때 조직은 무슨 조직이에요? 외부조직이에요 외부조직에서 지켜야 될 윤리를 조직윤리 그래서 이 조직윤리를 외울 때 외부조직윤리 이건 뭘 의미하냐? 동업자 간을 얘기하는 거죠 동업자 간이나 동업자 단체와의 윤리를 이걸 조직윤리라고 한다 이 단어 하나 기억해 놔야 돼요 외부조직윤리라고 나와야 돼 여기에 조직윤리 나오면 외부조직 내부조직 이건 사장과 직원 얘기죠 사장과 직원 간의 윤리는 고용한 사람과 고용된 사람이니까 고용윤리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쉽네요 테마 2 보죠 부동산의 개념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복합 개념에서 경제적 개념 이거 나오면 다섯 가지를 외워야죠 자산, 자본, 생산제, 소비제, 상품 이거 틀리면 절대 안 된다 자산, 자본, 생산제, 상품, 소비 자산, 자본, 생산제, 소비제, 상품 이렇게 자, 토지는 생산제이자 동시에 소비제가 될 수 있어요 동시에 가지고 있다죠 당연히 자, 이건 무슨 측면의 개념? 경제적 측면의 개념이네요 자산, 자본, 생산제, 소비제, 상품 생산제는 생산요수라고도 하죠 자, 그러니까 생산제이자 동시에 소비제의 성격을 갖는 건 무슨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무용적이에요? 유형적이에요? 무용적이죠 우리가 유형적 나오면 딱 기술적, 물리적, 물리적 눈에 보이는 이란 뜻이었고 물리적을 기술적이란 말과 같이 썼어요 당연히 경제적 측면은 무용적 측면이죠 법률과 경제는 무용적 측면의 개념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3번에 보니까 토지와 정착물이라고 부동산을 정의하는 건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고 좁은 의미의 부동산 이 좁은 의미의 부동산을 뭐라고 한다? 어디서 정의했다? 민법에서 정의한 거죠 그래서 민법상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이고 얘를 뭐라고 한다?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준 부동산 부동산이 아니지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는 물건을 합치면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법률에서 부동산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거죠 자, 4번에 보니까 물리적 개념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다른 말로 기술적 개념 그럼 이건 눈에 보이는 이란 뜻이죠 눈에 보이는 모습 뭐가 있을까요? 위치, 공간, 자연, 환경 위치, 공간, 자연, 환경 앞글자만 써도 되겠죠? 위치, 공간, 자연, 환경 이렇게 되는 것을 기술적 물리적 이건 유형적이라는 거예요 출제자가 복합 개념에서 유형이란 말을 그냥 쓰지 않아요 유형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된다? 기술적 물리적 이렇게 나와야 돼요 기술적 물리적밖에 없다 법률, 경제는 형태가 없는 무용적 개념이다라는 거죠 5번 보죠 재단 나왔네요 재단 얘가 중요하죠 재단 재단은 우리가 복합 개념에서 재단은 뭘 얘기하냐면 준 부동산 얘기하는 거예요 준 부동산 1단원에서 재단 나오면 준 부동산이에요 그럼 얘는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는 거죠 부동산에 준한다 그래서 공시방법을 갖춘 등기 등록하는 뭘 얘기한다? 동산 등을 얘기한다요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 자동차 등기 등록해요? 하죠 자동차 선박, 항공기, 재단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산인데 등기한다 부동산과 비슷하게 등기하네 그래서 준 부동산이죠 그래서 재단 나오면 준 부동산 얘기하고 얘는 무슨 측면에서? 법률에서 즉 협의에다가 준 부동산 더하면 광의가 되는 건 법률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얘가 중요한 거죠 어떤 부동산에 포함된다?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라고 해야 돼요 얘를 부동산이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동산등이에요 동산등 근데 유사하니까 부동산에 준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간주 부동산 간주 부동산 또는 의제한다를 한자로 간주한다를 의제한다 그래요 의제 부동산이라고 하죠 다시 정리하면 재단 등과 같은 것은 부동산은 아니고 준 부동산이고 어디에 포함된다?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잘 모르겠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체크해놓고 다시 또 유학집을 찾아보셔야 돼요 잘 정리해야 되고 재단에서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에선 재단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죠 재단 감정평가에서 배웠던 재단이 나오면 재단에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권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된 감정평가 방법이라고 할 때 재단 나오면 권리 포함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방법을 쓴다 수익환원법을 쓴다 이렇게 기억해놔야죠 그래서 재단이 중요한 건 일단원에서는 준 부동산이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에서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재단을 감정평가할 때는 뭘 어쩌고 저쩌고 일괄하든 어쩌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무조건 권리 포함되어 있으면 수익환원법 이거 한번 잠깐 정리해볼까요 우리가 주된 방법이 있었어요 사례가 많으면 다 비교법을 쓰는 거죠 임대 사례 많죠 그러니까 임대 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사례 많은 물건이 맛동산, 과자, 일괄 먹으면 임목의 사례 우리가 상장 주시도 사례가 많죠 이건 거래 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권리 무용자산 영업권, 특허권, 지적지산권뿐만 아니라 재단은 권리가 포함되어 있죠 얘는 수익환원법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건물기계, 선박, 항공기 이것과 소경목님은 원가법을 쓰더라라는 거죠 토지는 원가법 적용이 원칙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원가법은 비용으로부터 만들어진 거죠 원가는 비용의 합이에요 토지는 만들 수가 없다 무슨성? 부중성 그래서 토지는 부중성에 의해서 원가법 적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였어요 이제 우린 뭐 다 배웠으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6번 보죠 자 중요한 단어죠 이건 전통적으로 너무 많이 나왔던 거죠 여기까지가 한 단어예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부동산의 개념을 어떻게 보겠다 복합적으로 보겠다 그럼 뭐 나와야 돼요? 법경기 측면으로 보겠다라고 해야 돼요 법경기 측면으로 복합된 개념으로 보겠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경제적 측면에 자산, 자본, 생산제, 소비제, 상품 꼭 외워놔야죠 다섯 개 자 7번 보죠 정착물이냐를 보는 건데 자 이걸 봐야 돼요 제거하여도 또는 분리하여도 라고 나왔어요 이때 마지막에 정착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거했을 때 이 물건이 정착물이냐 아니냐라고 본다는 건 취급하려면 붙일 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럼 떼어낼 때 문제를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떼어냈을 때, 제거했을 때, 분리했을 때 문제가 뭐야? 있어야 정착물로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제거했을 때 문제가 없으면 정착물이 아니다 없으면 아니다 부정부정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거했을 때 문제가 있으면 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떼어낼 때 문제가 있어야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니까 이렇게 연결 키워드를 찾아야 되고 자 8번에 보죠 이게 많이 나오죠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라고 나왔어요 알아서 자라는 나무죠 얘는 정착물 맞아요? 맞아요 이거 나오면 정착물이냐 아니냐를 먼저 봐야 돼요 얘는 정착물이다 다만 무슨 정착물? 종속 정착물이다 토지에 포함된 종속 정착물 그럼 분리해서 거래할 수는 없다 그럼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는 누구 거예요? 토지 소유자 거인 거예요 그래서 종속 정착물 어찌 됐거나 정착물로 간주하는 거예요 종속 정착물 그래서 얘가 나오면 출제자는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는 정착물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정착물이다 그러니까 중계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무 중에 정착물이 아닌 건 딱 하나 가식 수목, 이식 중인 수목이죠 다른 거 등기되거나 또는 명인방법을 거친 명인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나무는 정착물인데 독립 정착물이고 알아서 잘 자라는 건 종속 정착물이고 가식 수목은 정착물이 아니니까 동산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9번에 보니까 명인방법의 수목 나왔고 등기된 임목 이렇게 나왔네요 자 얘는 정착물 맞아요 정착물 맞죠 어떤 정착물? 독립 정착물 토지와 독립된 것으로 라고 얘기하는 건 토지와 분리해서 거래할 수 있다 이 나무는 갑에게 팔고 토지는 을에게 팔 수 있다라는 얘기죠 독립 정착물 분리해서 거래할 수 있다 가식 수목 나왔네요 얘 나오면 중요하죠 얘는 정착물이 아니다 라고 나와야죠 정착물이 아니다 쉽네요 11번 보죠 자 민법에서 지하수의 권리는 권리는 인정돼요 안 돼요? 인정돼죠 미체굴 강물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지하권에서 즉 지하수는 인정되지만 미체굴 강물 석탄 석유는 내 땅 아래에 있지만 내게? 아니다 광업권에 의해서 따로 규정되는 거예요 자 12번 보죠 지하권은 다른 말로 치중권이라고 해요 땅 중간에 치중권은 지하 공간으로부터 이익을 획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맞죠? 뒤에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죠 자 여기가 중요해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용수권이 있어요 물을 끌어쓸 수 있는 거죠 이 끌어쓰는 건 지표에 흘러다니거나 지표에 고여있는 물을 끌어쓰는 거예요 얘는 지하권에 포함되지 않는다요 그럼 얘는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지표권이에요 지표권 우리가 토지 소유권도 땅 표면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공중 지하까지 이용할 수 있죠 그러면 소유권은 소유권의 우리가 공간적 범위는 3차원 공간 입체 공간에 인정된다라고 해야 돼요 입체 공간 입체 공간까지 미친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상하에 미친다 근데 무조건 상하는 아니죠 무한대가 아니라 일정 범위죠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라고 나오죠 그러면 구체적인 범위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체적인 범위로 몇 킬로 몇 킬로까지 이런 건 없지만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문제 생길 때 다툼이 생길 때 그때그때 법원이 판결해 주겠다 판단해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어찌 됐거나 상하에 미치니까 공중에 대한 권리도 있고 지표에 대한 권리도 있고 그 다음에 지하에 대한 권리도 있더라 공중으로 이제 일정 범위죠 있을 때 여기까지 지표고 여기까지 했을 때 여기까지 인정되지만 이 아래나 이 위는 정부권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공중권에 해당되는 거 개발할 수 있는 공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 뭐 용적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또 일조권 조망권 이런 게 들어가는 거고 지표권은 경작권 같은 거에 건축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거죠 용수권 물을 지표에 있는 물을 끌어쓸 수 있는 권리 용수권이 들어갈 수 있다 지하권에는 지하수 권리가 인정된다 그런데 광물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구체적인 범위는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히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상하에 미친다 이런 얘기죠 특히 공중에 해당되는 건 용적률 기억해놔야죠 용적률은 공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니까 계속 나오네요 공중공간이 나와야 돼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개발권은 뭐예요? 용적률 얘기하는 거죠 용적률을 뭐한다? 이전해서 뭐한다? 보상을 받게 하는 제도이죠 그러니까 토지 이용 규제가 극심해서 정부가 개발을 못하게 했어요 못하게 한 만큼의 용적률을 뭘로 줄 테니? 개발권으로 줄 테니? 이 개발권을 이전하라는 거죠 그럼 거래했다는 거잖아요 돈 주고 팔았다 그럼 거래가 일어났으니까 시장을 통했다 정부가 돈을 쓴 게 아니라 시장을 통하여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했던 제도이나 한 번도 시행된 적은 없더라 미실시 그러면 이 개발권 이전 제도가 나타나게 된 배경은 극심한 토지 이용 규제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건 무슨 제도? 지역지구제예요 얘가 나오게 된 배경은 지역지구제인 거예요 지역지구제 가장 기본적으로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거라고 나오면 지역지구제 얘기하는 거죠 지역지구제로 인해서 토지 이용 규제를 강하게 했더니 손해가 발생하는데 정부가 보상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 손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개발하지 못하게 한 만큼의 용적률을 개발권으로 줄 테니 그럼 소유권과 별도의 개발권을 떼어내야 거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소유권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개발권을 줄 테니 이것만 거래해라 소유권과 떨어져 있는 개발권만 거래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개발권을 분리해내서 이걸 거래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한 제도로 도입되었으나 실시된 적은 없다 그래서 이 개발권 이전 제도는 미실시 제도에서 중요했던 거고 개발권이니까 공중권 용적률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얘가 나오게 된 배경은 정책론에서 지역지구제로 나타난 거고 그다음에 정책론에서 얘는 정부에 직접 개입해요? 간접 개입이다 아버지 지금 무서워 직접 개입이다 간접 개입이다 그런 거 아니다 토지용 규제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간접 개입이라고 했던 건 개발 보조금 정보에 개발은 개발 부담금 개발이익 환수제지 개발권 양도제? 아니다 얘는 지역지구제와 함께 뭐다? 토지용 규제라고 해야 돼요 직접 간접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 공중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개발권 양도제 첫 번째 나오면 미실시 그다음에 절대로 얘는 직접이다 간접이다라고 나오면 안 된다 이거 두 번째예요 마지막에 또 이제 응용 지문이 나오면 얘가 나오게 된 배경은 토지용 규제인 지역지구제로 인해서 도입된 제도이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이제 우리 다 배웠으니까 전반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테마 3 토지 분류 이건 뭐 매년 나오는 거죠 토지 분류는 다 잘 외워가지고 만약에 하나 틀린 게 있다면 잘 정리해야 돼요 자, 1번에 보죠 부지라고 나왔네 부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기만 하면 돼요 바닥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바닥 토지죠 바닥에 있는 건 다 뭐라고 한다? 부지 건축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건축할 수 있거나 없거나 상관하지 않고 모두 다 바닥 토지를 부지라고 한다 그래서 가장 넓은 개념인 거예요 포괄적인 개념 이렇게 나오면 부지 나와야 돼요 하천 아래도 하천 부지 철도 아래도 철도 부지 다 쓸 수 있겠죠 아파트 아래도 아파트 부지 다 쓸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택지라고 나왔네 택지 자, 건물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어져 있는 것도 맞아 지어져 있는 것도 맞죠 우리가 지어져 있으면 건부지예요 그러나 택지라고도 할 수 있죠 당연히 지울 수 있었으니까 건물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택지라고 얘기하려면 주상공업 용지로서 즉, 주택상과 공장 지을 수 있는 용지로서 지어져 있거나 지을 수 있는 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되고 있거나 지어져 있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이란 말은 지을 수 있는 이란 말이죠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뭐라고 한다? 택지 그런데 단순히 건축물이 있는 토지 나오면 건부지라고 해야 되고 건물을 지어져 있거나 지을 수 있다라고 나오면 이건 택지라고 나와야 돼요 중요하죠 택지를 공법에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대지라고 한다 대지와 부지를 헷갈리면 안 돼요 부지는 가장 넓은 바닥 토지고 택지를 대지라고 한다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지어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필지 우리 가장 많이 쓰는 거죠 등기등록단이죠 등기등록단이 나오면 필지라고 나와야죠 가장 대표 등기등록 소유권 범위를 얘기하고 이때 지본이 부여가 되는 거죠 등기하면 하나에 지본이 부여된다 등기등록단이 필지 우리가 토지를 개별 평가할 때는 필지별로 평가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개별은 필지를 얘기한다 자, 건부지는 자, 건축이 있는 건물이 있는 부지죠 건축물이 있는 부지 건물에 의하여 건물이 있어요 사용수익이 제한된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가치가 올라가는 거에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는 거죠 떨어져서 얘가 사용수익을 제한하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감가가 일어나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건부감가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수익이 제한되니까 가장 좋은 이용을 잘 못한다는 얘기예요 최유효이용이 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유효이용을 못하니까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죠 이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10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1층짜리 주택이 지어져 있는 건부지예요 그러면 내가 이 건부지를 샀을 때 바로 10층을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1층짜리 주택은 다른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땅 샀다고 건물 1층짜리 주택까지 산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토지는 10층까지 지을 수 있는 최유효이용이 10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이미 1층짜리 주택이 있다라면 바로 10층짜리를 짓는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유효이용을 바로 못할 수 있어서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건부지 가격은 건부감가에 의해서 그럼 건부지 가격이 낮이보다 높은 것에 낮은 거예요 낮은 거죠 낮이가 비싸고 건부지가 낮다 건부감가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건 주의해야죠 비교해서 낮은 거냐 높은 거냐 정신 차리고 봐라 라는 거죠 건부지 가격이 낮다 근데 단 단 예외적으로라는 게 있어요 예외적으로 규제가 강화된 거 완화된 거 강화된 거죠 강화되어나 또는 보상 지역이라면 낮이보다 건부지가 더 비싸다 그래서 뭐가 나타날 수 있다 건부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 규제가 강화된 지역은 보통 개발 제한구역 얘기하는 거죠 개발 제한구역은 건물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토지인데 낮이라면 농사만 지어야 되는데 건부지라면 건물까지 있어 건물까지 이용하는 택지용으로 이용하고 있으니 가치가 더 높게 인정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런 말이 나오면 건부 증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조건을 잘 봐야죠 그냥 건부지가 나왔어 가치가 높냐 낮냐 이렇게 나왔어요 아무 조건이 없으면 가치가 건부지가 낮다 그런데 규제가 강화된 지역에서는 이런 조건이 들어가면 건부지 가치가 더 높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낮이는 정착물 없죠 깨끗한 토지죠 깨끗한 토지에 사법상의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나와요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출제자가 속이는 건 공법상의 제한은 받는 상태다 라고 나와야 돼요 공법상의 제한이 나오면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받는 상태다 라는 거예요 우리 현황평가에서 현 상황 그대로 평가하는 거죠 원칙 현황평가 그러면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그대로 평가한다 이때 공법상의 제한은 받는 상태로 평가한다가 현황평가죠 원칙 현황평가 그런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면 다르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럴만한 이유가 세 가지 법령의 규정, 의뢰인의 요청, 사회통념상 필요가 나오면 실제와 다르게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원칙과 다르게 했으니까 이 조건의 적법성을 합리성, 실험 가능성, 적법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적법성이 결여되면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였죠 공법상의 제한은 무조건 받는 상태가 나와야 된다 그럼 이제 이 말이 나오면 항상 주의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가 있다고 해보죠 표준지 그럼 누가 정하는 거예요? 국장이 결정해서 공시해야죠 그런데 국장이 직접 조사하진 않겠죠 국장이 하는 거 뭐가 있어요? 표준, 표준, 공동이고 개별 나오면 시군구, 시군구 국장은 중앙 이렇게 나와야죠 심의가 어찌 되거나 표준, 표준, 공동은 국장이 하는데 표준지를 조사평가할 때 의뢰하는 데는 감정평가 법인 표준주택을 의뢰할 때는 한국구동산원에게 의뢰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럼 잘 보죠 지금 의뢰해서 이제 평가를 할 거예요 평가할 건데 표준지로 선정됐대 거기 건물이 있대 그러면 건물이 있는 걸로 없는 걸로 없는 걸로 평가해야 돼요 토지만의 가격을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사법상의 제한이 있는 걸로 없는 걸로 없는 걸로 건물도 없는 걸로 사법상의 제한도 없는 걸로 무슨 상태를 가정하여 나지를 가정하여 나지 상정평가가 원칙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택을 국장이 표준주택을 의뢰할 때 한국구동산원에 의뢰할 거죠 그러면 이제 조사평가할 때 단독주택 중에 대표적인 것이 표준주택인데 여기에 사법상의 제한이 들어가 있대 전세권, 지상권, 저당권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우린 주택만의 가격을 평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법상의 제한이 있는 걸로 없는 걸로 없는 걸로 반영하지 않고 평가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 얘기였다 어쨌거나 공법상의 제한은 무조건 받는 상태다 이렇게 나와야죠 혹시 공시상 한번 잠깐 생각해 봐요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의 공시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격, 면적 뭐 많이 있죠 근데 딱 우리가 판단할 건 연면적 사용 승인일은 이건 건물에 대한 얘기니까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표준주택의 공시사항이다 표준지의 공시사항은 아니다 연면적 사용 승인일은 표준주택의 공시사항이고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사항은 아니다 이거 기억해놔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7번 보죠 포락지 폭우에 떨어진 토지죠 폭우는 배가 드나드는 물이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쩌고 저쩌고 물에 잠겨서 하천으로 변했다 바다로 변했다 수면 밑에 가라앉았다 이렇게 나와야죠 물에 잠긴 토지 나오면 포락지 자 포락지는 과거에는 소유권 인정되는 전답이었으나 원래는 전답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서 바다나천으로 변했다 물로 변했다 나오면 포락지 물에 빠진 건 다 포락지 밖에 없다 자 9번 보죠 이행지 우리가 이행지와 후고지가 전환 중에 있는 토지죠 자 이행지 나오면 이내가 나와야 돼요 뭐내? 용도지역 내적 우리가 용도지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택지, 농지, 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개를 한 단어로 뭐라고 한다?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도지역 내서 라고 나왔죠 이렇게 세부지역 간은 중요한 게 아니라 용도지역 내서 냐, 간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뒤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용도지역 바로 냐 그러면 이내니까 또 두 번째 확인할 건 전환 전이에요? 전환 후에요? 그런 거 아니고 전환 중을 얘기해야 돼 전후라고 나오면 안 되고 전환 되고 있는, 전환 중에 있는이라고 나와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이행지라고 했을 때 한번 보죠 택지 내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 있죠 이렇게 전환 중에 있으면 이건 이행지라고 하죠 택지가 농지, 용도지역과 전환 중에 있으면 후보지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주거용이 상업용으로 전환 중에 있대요 얘는 용도지역이 뭐? 택지 얘 용도지역은 뭐? 택지 그럼 택지 내서 라고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뭐다? 이행지 그럼 전환 전환은 뭐야? 주거용이에요, 전환 후는 상업용이에요 전후는 이름이 있어 근데 중이니까 이름이 새로 생겨난 거예요 이 중을 뭐라고 한다? 이행지라고 한다 이런 얘기였어요 전환 중에 있어야 된다 여기에 용도지역, 상호, 간에 나오면 후간, 후보지, 전환 중에 있어야죠 소지, 이 소자가 원래 바탕 소죠 원래 바탕 소니까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그대로의 토지를 소지라고 한다 11번 공지 보죠 공지, 건부지 중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 택지 중이라고 나와도 돼요? 그렇대요? 건물이 지어져 있대 건부지죠? 근데 택지도 건물 지을 수 있어요? 건물 지어져 있는 건 택지라고 해도 되는 거야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이 지어져 있어서 건부지일 수도 있고 택지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제안으로 인해서 건물을 짓지 않고 남겨둔 토지죠 건축 바닥 면적을 제외한 빈 공간 얘기하는 거죠 이 토지를 뭐라고 한다? 공지라고 한다 비어있는 땅이죠 이때 주의할 건 그럼 건폐율이 상향되면 건폐율이 상향되면 건물을 넓게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공지는 뭐 한다? 줄어든다 이거 기억해놔야죠 건폐율과 공지는 반대로 움직인다 건축하지 않고 비워둔 거 건축 바닥 면적을 제외한 빈 공간 이게 택지 들어가도 되고 건부지 들어가도 되고 필지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 땅에서 건물 짓지 않고 빈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토지는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일 수 있는 거예요 이만큼이 내 땅이야 내 땅이래요 이건 필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필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건물 지을 수 있대 택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건물이 지어져 있어 그럼 뭐라고 하냐면 건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토지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로 정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12번에 보니까 경사진 법지 맞아요? 맞죠? 법지를 우리가 경사진 토지에 얘를 좀 더 해석하면 법으로 인정되니까 법으로 소유권은 뭐 한다? 인정된다 그런데 실익은 있다 없다? 실익은 거의 없는 토지에 경사져서 실익이 없는 걸 법지라고 하죠 보니까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데요 등기부는 없다는 거죠 법으로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데 해변 토지 또는 바닷가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한다? 빈지 법지와 반대죠 얘는 법으로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실익은 많을 수 있어요 실익은 많을 수 있죠 돈 많이 벌 수 있더라 맹지는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않는 토지를 맹지라고 하죠 그럼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건축법에서 건축할 수 없어서 감가가 일어날까요? 감가가 일어나겠네요 맹지 감가가 일어난다 그러면 도로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남의 땅에 둘러싸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땅은 다 남의 땅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도로와 접하지 않는 이유가 남의 땅에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서라는 말을 쓸 수 있겠네요 여기에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서 그 중요한 건 아니고 길을 못 찾는 토지죠 맹지 그런데 이제 감정평가 문제 이런 게 나왔어요 맹지인데 옆에 이웃한 토지에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러면 땅이 있는 거 아니 도로가 있는 걸로 평가해야 돼 없는 걸로 평가해야 돼 있는 걸로 권리가 정당한 권리가 있으니까 도로가 있는 걸로 그래서 도로가 있는 걸로 평가한다 이런 얘기였고 선아지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죠 고압선 아래하 토지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얘기해 거래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대요 거래하는데 잘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감가가 일어날 수 있더라 라는 얘기예요 이걸 선아감가 이건 맹지감가 아까 우리가 건부지가 낮은 건 건부감가 이런 얘기 했던 거예요 얘도 감가가 일어날 수 있다 자 16번 보죠 자 틀리면 안 되는 거 이제 요즘 나오고 있는 건데 직가의 공시를 위해 이렇게 나오면 표준지 공시 직가죠 그럼 뒤에서 들으면 표준지 공시 직가니까 직가를 공시하기 위해 선정된 토지라는 거죠 우리 배웠으니까 한번 조금 정리해 보면 자 보니까 형성 요인이 형이 뭐 있어요? 일지계가 있어요 같거나 유사하다라고 나왔어요 일반 요인은 같을 수 있어요 같은 나라에 있으면 지역 요인 같을 수 있어요 같은 지역에 있으면 같을 수 있어요 얘는 같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같고 개별 요인은 유사한 거예요 이렇게 인정되는 토지 중에서 저역에서 선정한 대표성 토지를 뭐라고 한다 표준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적 요인이 동일한 여러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 필지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필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거에서 대표성 가진 토지를 뭐라고 한다 표준지라고 하는 거예요 지역 요인은 똑같은 거예요 지역 요인은 지역적 요인은 똑같이 봤는데 얘들의 개별적 요인은 같을 수는 없죠 비슷한 것 중에서 대표성 토지를 표준지라고 한다 그래서 얘가 이 지역의 토지 가격에 거래나 가격에 뭘 정한다? 지표가 된다 가격 정보를 알려준과 동시에 지표가 되고 그러면 내가 여기를 이 토지를 개별적으로 이 토지를 감정평가를 하려 그래요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뭘 쓴다? 무슨 방법? 무슨 방법? 이런 걸 써 공시지가 기준법을 쓴다 토지 가격을 평가할 때 원칙은 공시지가 기준법 이때 무슨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그러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뭐가 될 수 있다? 기준될 수 있다 이때 표준 나오면 국가, 지자체 이렇게 나오면 무슨 업무? 그 업무 개별 나오면 과세 등의 업무 이런 내용을 썼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정부가 이걸 수용하거나 보상하거나 처분하거나 취득하거나 이런 거 있겠죠? 이럴 때 기준 가격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쓴다 개별이 쓰여지는 건 언제? 세금, 부담금, 사용료를 산정할 때만 개별을 쓴다라는 거였어요 자, 지가 공시를 위해 이것과 상대적으로 지가 변동률 조사를 위해 선정한 이렇게 나오면 뭐다? 표 본지다라는 거예요 자, 17번 새로 나온 건데 일단지는 말 그대로 덩어리 토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덩어리 토지 자, 용도상 불가분 아, 이거 또 오타인가? 진짜? 여러분 책도? 불, 불로 바꿔주세요 아, 허술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있고 형성률이 같은 두 필지 이상 얘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소견했어요 한 필지의 토지를 일단지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불가분의 관계는 여러 필지를 합쳐서 덩어리 일단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필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필지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의 일단의 토지를 일단지라고 한다 그러니까 유사한 불가분에 있는 유사한 여러 필지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일단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용도상 불가분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원칙은 개별로 필지별로 평가하는 거죠 이 여러 필지가 있대 여러 필지 합쳐서 일단지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얘는 필지별로 개별 평가할 거냐 아니면 이걸 묶어서 일괄 평가할 거냐라는 문제가 나오겠죠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니까 일괄 평가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일체로 거래되거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 일괄 평가한다 원칙은 개별 평가 그런데 일체로 거래되거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 일괄 평가 가치가 다르면 구분 평가 일부도 평가할 수 있다 부분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했던 거죠 여기가 비슷하게 일단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이런 거죠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나오면 획지를 얘기하는 거고 불가분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의 토지 나오면 이건 일단지 이때 중요한 키워드는 이거예요 한 필지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여러 필지를 합쳐서 일단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필지를 합쳐서 18번에 보니까 여기에 어쩌고 저쩌고 지적범인데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대한 법령사 인공수로 나오고 나왔어요 인공수로 인공수로를 뭐라고 한다? 국어라고 한다 국어 우리 시험에 여러 번 나왔으니까 국어 정도는 기억해놔야 돼요 국어 인공수로 국어라는 거 자 주택분류 보죠 머릿속에 탁 떠올라야 돼요 암계코드가 머릿속에 정확히 안 떠오르면 적어놓고 풀어야 돼요 자 아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연세 가중이 있고 4 4 3 3 6 660이죠 얘만 초과 나머지는 다 이하 딱 나눠서 이쪽은 공동 이쪽은 단독 근데 얘와 얘가 똑같네요 구분할 때 다중은 독립된 형태가 아니한 것으로 라고 나오죠 학생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하는 곳이죠 라는 거 딱 정리해놓고 자 그럼 보죠 열립은 이라고 나왔네요 그럼 첫 번째 찾아야 될 건 뭐예요? 초과라는 건 열립밖에 없어요 초과가 나와야 돼 무조건 그래서 보니까 660초가 맞죠? 4개층이야 660초가 열립 맞고 자 다중 나왔대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건 362하 2하 나와야죠 362하 2하를 찾고 362하 2하 3 6 2하 2하 찾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독립된 구조를 찾아야죠 독립된 형태가 인거 아닌거 아니허 아닌거로 찾아야 돼요 자 그리고 얘가 공동이냐 단독이냐 나오면 당연히 뭐다? 단독을 얘기하는 거죠 좀 더 추가로 한다면 학생 직장인이 이렇게 나와야죠 학생 종업원 나오면 기숙사를 얘기하는 거고 학생 직장인 이렇게 나와야죠 자 36 찾고 그 다음에 얘를 찾아야죠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닌거 이렇게 찾아야 되고 다세대 나왔네요 다세대 연세니까 4개 6 2하 2하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보니까 662하 4개층 2하 다세대 맞고 자 우리가 다세대 나온거 하나 생각해봐 다세대 개발관리론에서 정비사업에서 다세대가 하나 나왔어 뭐야? 아 그거죠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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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거 정비사업 3가지가 있었잖아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나왔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단독 다세대 극히 열악하고 과도 밀집한 단독 다세대 이렇게 나온거고 재개발은 그냥 열악 그냥 밀집 도시 재개발 그 다음에 재건축은 양호한대 공동주택 이렇게 나와야 되는거죠 다세대 거기서 한번 나왔고 자 다가구 나왔네요 다가구 그러면 얘는 362하 2하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362하 2하 3 6 2하 2하 19세대 2하 이거 그렇게 많이 중요한거 아니에요 362하 2하만 참여주면 구분할 수 있는거고 자 도시형생활주택 올해 법령 바뀌었으니까 중요하죠 300세대 기억하고 바뀐 것이 단지형 연세 그 다음에 소형주택 이렇게 나와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건 우리 학교에서 중요한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안된다 안된다라고 나와야 돼요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에 직접 개입해요 간접 개입해요 직접이죠 직접 정부가 직접 한다는건 시장에서 하는걸 직접 수요공급을 직접 가격결정을 직접 한다는거죠 분양가 규제 자 얘는 무슨 법에 근거하고 있다 분양가 신규주택 가격 얘기하는거에요 주택법 얘기하는거에요 주택법 그래서 우리가 정책론에서 주택법을 근거하고 있는거 분양가 상한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투기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렇죠 투기과열지구죠 얘가 투기과열지구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두개는 주택법을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이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국장시도주사가 지정한다 이렇게 나왔던거죠 맞아요 분양가는 신규주택 가격이니까 주택법을 근거하고 있는거 학교론에서 주택법이 딱 두개 나오는거에요 주택법을 근거하고 있는거 제도가 기억해놓고 자 도시형생활주택 나오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는다 300세대 미만 이렇게 기억해놔야 되고 자 보니까 6번에 얘가 중요한거야 주택 외의 건축물 주택이 아닌 건축물 이게 탁 나오면 얘는 뭘 얘기한다 준주택 주택이 아닌데 주거용으로 뒤에 보니까 주거용으로 이용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주택 아닌데 주거용으로 이용한다 준주택 얘기하는거죠 준주택 자 이게 이제 올해는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준주택이 아닌거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준주택 외워놔야겠죠 뭐가 있다 다기오노 뭐 다른 데는 또 오노다기라고 해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얘가 뭐에요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이렇게 되는거죠 오노다기 다기오노 외워놔야 돼요 자 7번에 원래 이제 기숙사인데 이번에 법령이 낚여서 기숙사를 두개로 나왔어요 나눴는데 많이 중요한건 아닌데 일반이 들어가도 너무 당황하지 마라 법령이 바뀌어서 일반이란 말을 써서 일반기숙사란 말을 쓴다 자 얘는 학교 공장 이렇게 나왔으니까 학생종업원인거죠 학교는 학생 공장은 종업원 이렇게 나오는거 장기간 거듭수자인 것으로 전체 공동주택 시설이 50% 이상인건 중요한건 아니다 라는거 이걸 속여낼 것까지는 없고 학교론에서 자 표준사나 분류를 쉬었다가 봅시다 쉬었다가 쉬었다가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지문이 옳은 것만 나오니까 쉬워요 어 쉽네 그냥 착각일 수 있어요 잘 모르는데 쉽게 느껴지기만 할 수 있어 키워드를 찾아서 이제 이 단어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지 이게 나와야 틀리지 않지 항상 지문에서 이거 탁 나오면 이걸 딱 먼저 보고서 맞냐 틀냐 빠르게 해석하는 키워드를 찾는 연습을 하는게 중요한거에요 다 옳은거니까 맞냐 틀냐 이런건 해석할 필요가 없긴 하지만 중요한 키워드를 찾는게 중요하다 쉬었다가 보죠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